두꺼운 우초녀의 남자 없는 삶 시골집에서 밥을 묵는다 내 나이 서른 중반 이제는 혼자가 익숙해졌다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나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찾아 헤매이지만 결국 그것은 신기루라는 걸 알게 된다 설령 진짜 사랑이 있다 해도 영원한 것은 없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신기루일 뿐 사랑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나는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 남자는 자기의 아기를 갖고 싶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노예를 만들고 싶지 않다 이 힘든 세상 내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러 가지만 결혼은 집안 길이의 수준이 맞아야 화가 없다 괜히 우리 부모님이 눈치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그것을 넘을 만큼 잘 돼갖고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다 한때의 신기루였다 TV를 본다 더 이상 쩡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미련이 남는다 엄마도 TV를 보면 답답한지 이제는 드라마는 안 보려고 하신다 옛날에 알람 맞춰놓고 드라마 보시는 엄마는 이제는 없다 그렇지만 그런 추억조차 없는 엄마들이 훨씬 많음으로 슬퍼할 일도 아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일이 된다 이 단순한 논리를 왜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다 이 단순한 논리를 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저쪽에서 이렇게 먹다려고 하는거고 지금 한국으로 가려고? 여기가 가려고 하는거고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있는 사람이 지금 보이밴드 롤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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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please no ! 롤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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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습니다 우리의 한산 Baskeman, 메pati Putih 한국은 한국은 가드 무딕이 finally 소리도 si 가만히 엑소 여기가 남편 시 이것이 do 그 그 남편 남편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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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그가!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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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시카드를 다시 대주시오 4인승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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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